다육식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습니다. 오늘도 한상가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중대품들이에요. 대품에 가까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가격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육이 아지트는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다육이 아지트에서 자유형군생 중대품하는 아이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가격 착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앞에서 부터 담아볼게요. 멜리오다스 자연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인데요. 이렇게 새까맣게 물이 들었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생장점의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생겼죠. 와 사이즈 좋습니다. 환협으로 생겼어요. 이 아이들 멜리오다스 자연군생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하월야 자연군생이에요. 세상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죠. 자구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하월야 자연군생입니다. 가격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고요. 와 이 하월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군생인데 얼굴 두수가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유아이는 무조건 데려가셔도 후회 안 할 만큼 득템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자 만원짜리 하월야 자연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대품입니다. 프리즘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자구를 여기까지 많이 달고요. 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려 있어요. 와 색감 예쁘죠.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연군생 대품이고요. 18,000원에 이렇게 많은 자구를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진짜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풀분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이거 어머 세상에 이게 몇 센치래? 한 20cm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대품이에요. 1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대품이에요. 아메치스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14,000원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동글동글해지면서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메치스인데 자연군생으로 요렇게 다부지게 잘 묶은 자연 자 요거 대품입니다. 1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스피나 자연군생이에요. 14,000원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죠. 세상에 스피나 자 요아이는 14,000원이고요. 자 요거 근데 사이즈 재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23cm 정도 되고요. 요 앞으로 오겠습니다. 요게 있는 아이는 터치미입니다. 터치미 자연군생이에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목대는 상당히 실하게 요렇게 생겼고요.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요렇게 생긴 터치미. 세상에 요거 터치미는 만원이고요. 스피나 자연군생 요아이는 1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불꽃여왕이에요. 한몸입니다. 가격은 19,000원이에요. 피멍이 들면서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오두를 가지고 있는 한몸입니다. 요기는 자 육두 가지고 있는 불꽃여왕 19,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피멍이 들면서 자주색으로 요렇게 물이 든 자 불꽃여왕입니다. 오랄시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두수 좀 보세요.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아주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인데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예쁘고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물드는 오랄시 자영군생 요아이는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미니 황비황입니다. 미니 황비황 자영군생이에요. 요아이들 만원에 올려볼게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고른 아이인데 요렇게 하면 구두 자영군생 요렇게 하면 십두를 가지고 있는 미니 황비황 자영군생입니다. 요아이들 만원씩 올려볼게요. 십두도 훨씬 더 가지고 있는 고른 아이들입니다. 드로잉입니다. 자영군생이에요. 요아이는 6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목대가 요렇게 자 저속의 목대 보이시죠? 상당히 꿀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입장은 환협으로 생겼고요. 요기도 두개 있고 자 요기도 두개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자영군생이에요. 6만원에 자 요거 요렇게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26cm 이상하는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아이는 6만원이고요. 요게 있는 아이 요아이는 또 번호 있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이는 자영군생이고요. 7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속에는 자구들 요렇게 달려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자 큰 목지라들을 가지고 있는 드로잉 자연 세상에 요거요. 살구빛과 오렌지색으로 묘하게 요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요아이가 또 자영군생이라고 합니다. 가격 7만원에 자 요렇게 올려주셨고요. 전체 사이즈로 보면은 한 28cm 정도 되는 자 드로잉 자연입니다. 요게 있는 드로잉 자연 요아이도 대품이고요. 요아이는 6만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6만 5천원 전체 모습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예쁘죠.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목대들이 있어가지고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드로잉 자연 대품 요아이는 6만 5천원입니다. 자 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도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연입니다. 전체 사이즈 볼게요. 24cm 정도 됩니다. 자연 대품 6만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아이는 6만 5천원 요게 있는 아이는 7만원 요게 있는 아이는 6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플로리 디티 자연 군생이에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연 군생 2만원 얼굴들수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cm 자 분해에 심어져 있는 고른 아이예요. 살짝 피멍이 들면서 자줏빛으로 물이 들었고요. 입장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아주 구석구석 자국 많이 달려있어요. 요아이 또 화분에 옮겨주면 색감이 더 빨리 물들어줄 자 플로리 디티 자연 군생입니다. 2만원에 올려볼게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2만원짜리 플로리 디티 사이즈는 20cm 정도 됩니다. 로치입니다. 로치가 지금 꽃을 요렇게 많이 피우고 있네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 로치는 요렇게 노란빛으로 물이 들죠. 목지라가 요렇게 되어있고요. 속에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요아이가 자연 군생이에요. 이 속에 아가 좀 보세요. 세상에 사이즈 예쁘고요. 이게 자연 군생 로치 2만원이라고 하면 정말 착한 가격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 보면은 이거 22cm 정도 되는 그런 아인데 와 세상에 얘는 몇 센치 됐네 자 얘는 25cm 정도 됩니다. 로치 자연이에요. 2만원에 올려볼게요. 아르제 자연 군생 대품이에요. 2만 9천원입니다. 세상에 이거 사이즈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들어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 큰 그런 대품인데 자연 군생이에요. 2만 9천원에 올려드리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요거 아르제 자연입니다. 사이즈는 24cm 이상합니다. 요게 있는 아르제도 자연 군생인데요. 요아이는 조금 무겁죠.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입장 요렇게 비교하면 요아이는 입장 요렇게 길쭉길쭉하면서 살짝 물이 덜 들었죠. 근데 요게 있는 아이는 다져지고 떼글떼글 물이 드니까 요렇게 입장 작아진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연이고요. 요아이는 1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17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전체 사이즈로 보면 한 20cm 정도 됩니다. 아르제 자연이에요. 18,000원입니다. 원종 아모에나 요아이도 자연 군생이에요. 1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보라불하게 물이 들었고요. 사이즈는 19cm 정도 되는 원종 아모에나 요아이는 1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연입니다. 미싱유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을 많이 바르고 있고요. 핑크보라로 물이 잘 들은 자연 요렇게 삼두 군생을 가지고 있는 미싱유 요아이는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화이트로주 자연 군생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형은 요렇게 생겼어요. 옆모습은 요렇게 생겼고요. 또 앞쪽으로도 요렇게 자구 달고 있고요. 뒤에도 자구 있고요. 여기도 수형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연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쭉 올라와서 양쪽으로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화이트로주 자연 군생 요아이는 2만원입니다. 23cm 정도 되는데요. 와 요거 너무너무 예쁘죠. 수형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마제스피치 금이에요. 마제스피치 금 자연입니다. 6만 5천원이고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요기도 두개 달려있고 요기도 세개 달려있고 자 요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은 환협으로 생겼고요. 아주 단단하고 짱 묵은 아이입니다.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에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꿀목대를 가진 마제스피치 금 6만 5천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라울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가격이 정말 착해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이렇게 목지라로 되어있는 라울 자연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두수 예쁘죠. 아우 세상에 입장도 동거울동 참 예쁩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어 누다입니다. 누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름 자 누다입니다. 묵은 누다 자연이에요. 2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이즈가 대품이에요. 떼글떼글 무겁죠. 전체 사이즈로 보면 27cm 이상하는 누다 자연 대품 유아이는 2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누다 자연입니다. 유아이는 자 가격 유아이도 어머 세상에 이거 가격 똑같아요. 자 요렇게 자 묵은 아이 요렇게 새빨갛게 묵은 아이도 다 가격은 26,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두수 상당히 많죠. 요거 자연 군생이에요. 사이즈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25cm 되는 코로나입니다. 누다 자연이에요. 엘리샤이입니다. 한몸이고요. 유아이 14,000원입니다. 엘샤가 있고 엘리샤가 있죠. 요 엘리샤가 엘샤 보다 가격대가 더 나가는 고급종의 아이입니다. 아주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 자 요거 피멍도 아주 짤막한 피멍이 들면서 새빨갛게 입장은 둥글둥글하게 다져진 그런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지만 엘샤 엘리샤 그렇게 있죠. 근데 요기에 있는 엘리샤는 자 엘샤 보다 더 고급종의 엘리샤입니다. 자 14,000원입니다. 블랙 아이즈 군생이고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삼두를 가지고 있는 블랙 아이즈 자 요 아이가 다져지면서 점점 진한 그 초코피스로 까맣게 물이 들 고르라이입니다. 한몸입니다. 15,000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맵이나 특대품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가격 2만원이에요. 맵이나 특대품 자연 군생 2만원 전체 사이즈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두수는요. 세상에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아인데 자 무엇보다 요 아이가 자연이라고 하니까 많이 탐이 나고 품고 싶은 그런 아이입니다. 물이 들면 빨갛게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세상에 이게 완전히 부캐처럼 공처럼 어마무시한 그런 특대품의 사이즈입니다. 3개를 요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 아이들은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로 보면 24cm 정도 되는 그런 아인데 와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요 아이 2만원에 강추드리겠습니다. 3개 준비해 주셨어요. 긴잎 핑키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오늘도 여기 다육이 아지트에 자연 군생들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착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봐주시고 요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자 찜해 주세요. 오늘 이 다육이 아지트의 요 예쁜 아이들은 다들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자 요렇게 올려 주셨어요. 긴잎 핑크 자연입니다. 19,000원이고요. 4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입장 끝에는 요렇게 살짝살짝 프릴도 들어가 있고요.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요기 있는 아이들은 5두를 가지고 있네요. 자 가격 자연입니다. 19,000원에 올려 볼게요. 프론틱 한몸이에요. 대품이고요.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자 두수는 요쪽에 앞쪽에 4두 있고요. 뒤쪽에 2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크고요. 대품이에요. 전체 사이즈는 요렇게 하면 한 22cm 정도 됩니다. 19,000원에 올려 볼게요. 아마테라스라는 아이고요. 자연입니다. 요아이는 25,000원이고요. 요아이가요. 상당히 핫합니다. 요즘 요아이가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입장이 통통하고 짤막한 게 매력이고요. 자 요렇게 친한 사줏빛으로 물이 들면서 아주 떼글떼글 무운 아인데 요아이가 25,000원 자연입니다. 자 요 가격 다시 보여드릴게요. 25,000원 아마테라스라는 자연입니다. 자 요거 가격 비교해 보시고 자 요거 데려가세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돌기고사홍입니다. 자연입니다. 대품이고요. 24,000원이에요. 자 요아이는요. 돌기를 자 다는 그런 아인데 오래 다져지고 묵으면 돌기 다는데요. 자 수영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옆모습이에요. 자 앞모습은 요렇게 생겼고요. 자 예쁘죠. 작품이에요.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쁜 작품인데요. 자 요거 돌기고사홍 자연입니다. 대품 24,000원이고요. 세상에나 완전히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꺾어도 꺾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 오 웬일이야. 아주 무슨 나무 잘라듯이 뚝 부러질 것 같아요. 그만큼 단단하고 자 요렇게 다부지게 묵은 아이입니다. 돌기고사홍 자연군생이고요. 요아이는 대품이야. 2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로스코프 자연입니다. 자 요기 번호 있습니다. 1번으로 되어 있고요. 요아이는 24,000원이에요. 자연입니다.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자연으로 아주 멋스럽게 생겼고요. 요아이들이 진하게 아주 빨갛게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어두운 빨강 완전 빨강이 아니고 자주색에 가까운 아주 빨강으로 물드는 아인데 요아이 1번이에요. 24,000원이고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26cm 정도 되고요. 이 얼굴 달린 거 좀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달려있어요. 요아이는 1번입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번호가 없고요. 로스코프 자연이에요. 16,000원입니다. 요아이도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화분에다 심어줄 때 요거 요렇게 모아가지고 자 심어주면 상당히 모양도 예쁘고 자 오 여기 가격이 있었는데 이거 어머 세상에 대표님 이거 가격도 자 가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주셔서 요아이는 16,000원으로 해놓으셨네요. 로스코프 자연입니다. 1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TP 자연입니다. 요아이는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 TP 얼굴 두수 요렇게 예뻐요. 이 TP는요 입장이 상당히 맑고 깨끗합니다. 요기도 요렇게 풍성하고 얼굴을 정말 많이 달고 있는 아인데 요아이들이 다 자연이에요. 24,000원입니다. 자 이거 2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우 제가 파도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이시나요? 자 TP 자연 24,000원에 자 요거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수련철화 대품입니다. 자 요아이도 가격 4만원에 또 이렇게 내려주셨네요. 자 요쪽에 자 생얼철화 군데군데 이렇게 생얼이 하나씩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철화로 엮여있는 고른 아이들 세상에 엄청 단단합니다. 자 이것도 20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 4만원에 수련철화 대품 자 올려주셨고요. 루비스타 한몸입니다. 요아이는 14,000원이에요. 12cm 아니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부수는요 요렇게 많습니다. 이쪽도 라인이 빨갛게 그렸고요. 입장은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파스텔 철화 입니다. 1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생얼철화 잘 엮여있고요. 수영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빛감도 자 요렇게 살구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물이 잘 들었고요. 철화와 생얼이 요렇게 엮여있는 고른 아이들이 모양새로 봐도 참 예쁩니다.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 아이 파스텔 철화 오늘 19,000원에 15cm 풀분이 작습니다. 뮤즐리 한몸이에요. 자 요아이는 14,000원에 올려주셨고요. 요거 사두를 가지고 있고요. 다져지고 짱 묵어가지고 요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꽃사리처럼 생겼죠. 자 요아이 14,000원입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고요. 요기 있는 아이는 얼굴이 조금 크죠. 요아이는 삼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14,000원에 올려볼게요. 부케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4도 가지고 있고 요렇게 하면 5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세상에 라인이 빨갛게 그렸고요. 손톱 끝에 요렇게 아주 빨갛게 콕 찍은 모습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입장 뒷면이나 앞면이나 색감이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든 부케 요아이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2cm 깊은 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입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띠아모 자연군생입니다. 가격은 요거 할인을 해서 만원에 이렇게 더 판매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또 천원을 또 내려주셨어요. 9,000원에 요거 띠아모 자연군생입니다. 두수는 4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요렇게 4두를 가지고 있죠. 분 전체적으로 바르고 있고요. 여기는 5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데도 5두 가지고 있는 띠아모 자연 9,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핑크 툴립 자연 대품 이에요. 요거 이름 보겠습니다. 핑크 툴립 자연 대품 2만 4,000원입니다. 와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 삼두를 가지고 있는 자연 이고요. 요기도 삼두 요기는 요렇게 수형이 생겼어요. 자 요아이들 2만 4,000원 자연 입니다. 전체적으로 요렇게 사이즈 보면은 18cm 18cm 정도 됩니다. 색감이요. 참 예쁘죠. 핑크 툴립 자연 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말간 이에요. 자연 군생 입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 말간 이에요. 잎이 상당히 깨끗해요. 얼음 처럼 아주 맑고 선명한 그런 아인데 요렇게 떼글떼글 묶었습니다. 요아이가 자연 이에요. 얼굴 좀 보세요. 요런데도 몇 개씩 달려있어요. 입장 짤막 하고요. 세상에 요 두께 너무너무 비주얼이 예쁘죠. 자연 입니다.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후레뉴 버너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연 군생 요아이는 28,000원이고요. 요렇게 수형이 생겼어요. 목대 올라와 있고요. 요거 떼글떼글 묶어가지고 요렇게 작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참 예쁘죠. 짤막 하고 전체적으로 분도 바르고 있는 후레뉴 자연 요아이는 2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 데려가세요. 진짜 수형이 너무 예쁘네요. 2번입니다. 후레뉴 자연 이에요. 요아이 요아이 28,000원입니다. 수형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구 많죠. 앞쪽에 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28,000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연 이고요. 요아이는 34,000원입니다. 자 얼굴 요렇게 비춰볼게요. 자 옆모습은 요렇게 생겼고요. 아우 세상에 정말 예쁘죠. 깨끗해요. 깨끗해.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목대는 요렇게 실하게 생긴 고르나입니다. 자 후레뉴입니다. 3번이에요. 3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2번입니다. 28,000원입니다. 1번입니다. 28,000원입니다. 여기는 라네즈 라네즈 라네즈인가요? 리네즈인가요? 라네즈 자연이에요. 8,000원입니다. 아주 입장이 짤막하고 요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렸어요. 얼굴이 아주 떼글떼글합니다. 요아이가 자연이에요. 자연 군색입니다.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샤롤로즈 자연 군색입니다. 28,000원이고요. 얼굴은 요렇게 사두를 가지고 있고요. 샤롤로즈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얼굴 요 사두짜리가 사이즈가 똑같이 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자연이고요.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요아이 2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화이트 스노우 자연입니다. 14,000원이고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요렇게 아주 떼글떼글 요거 입장 끝에서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얼굴들을 상당히 많이 달아준 그런 아인데 요아이가 자연 군색입니다. 14,000원 요거 화분에 심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화이트 스노우 자연입니다. 수연입니다. 번호에 있습니다. 자 요기 있는 아이는 1번이에요. 화분 포함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5만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화분 포함 1번 5만 4,000원 자 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 상당히 많죠. 완전 빨갛게 자 물을 드는 아인데 자 목대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자연 군색입니다. 어휴 어떻게 하지 요거 아참 이쪽으로 자 예감 공방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자 여기 자 나무에다가 꽃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나와있는 고른 아이입니다. 자 사각분이고요. 목대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연 군색 1번입니다. 분 포함해서 5만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연 자연 군색이에요. 유아이는 2만 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지 않죠. 실물 가격입니다. 두수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요렇게 아주 떼글떼글 묵어가지고요. 정말 오래된 고른 아이입니다. 자연입니다. 자 유아이도 2만 9,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멀어서 제가 잘 가볼 수가 없네. 자 전체 사이즈는요. 한 27cm 정도 되고요. 뚝 있는 아이도 27cm 정도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멀어라 아이고 아이고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IC핑키 한몸입니다. 가격은 2만 4,000원이에요. 목대는요. 요렇게 생겼고요. 도로 가지고 있는 아이스핑키 자 예쁘죠. 자 여기도 오두 여기도 오두 15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우 세상에 손톱꽃이 아주 예뻐요. 수영 참 예쁩니다. 자 요 아이들 2만 2,000원 IC핑키 한몸입니다. 여기는 묵은등 폼포도 자연군생이에요. 3만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목지라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빨긋 빨긋 조안다니엘 군생이고요. 6,000원 입니다. 자 조안다니엘 입장 뒷면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손을 쭉 그린 아인데 요아이가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세상에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데도 요렇게 몇개씩 요렇게 달고 있죠.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인데 요거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조안다니엘 한몸 입니다. 까멜리아 자연군생 2만 4,000원 입니다. 요렇게 하면 4두 6두를 가지고 있구요. 요렇게 하면 7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두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아이는 물이 조금 더 들어서 약간 더 진한 고른 빛을 하고 있는 까멜리아 요아이들 자연군생 입니다. 자 2만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푸시케이입니다. 자연군생 이구요. 가격은 14,000원 이에요. 완전 요렇게 젤리화로 아주 상큼하게 물들어줄 고른 아인데 사이즈도 예쁘구요. 두수도 이렇게 삼두가 아주 딱 엉덩이로 붙이고 있는 고른 아이입니다. 요거 푸시케 자연 가격 착해요. 자 14,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요거 예쁘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로즈킨 자연입니다. 12,000원 이구요. 아주 요렇게 핑크보라로 물이 잘 들었구요.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있지만 상당히 많은 자구를 달고 있구요. 자 요쪽에 모주가 있으면서 한바퀴 삥 요렇게 목도리를 자 두른 고른 아이인데 아주 가격 착하구요. 자연 군생으로 때글때글 묵어서 요아이들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12,000원 강추하겠습니다. 스위트 캔디 금이에요. 특대품 입니다. 자 요렇게 다 11만원에 판매해야 되는 아이인데 오늘 또 여기에서 9만원에 또 할인을 해주셨어요. 자 요렇게 요거 화분은 캔디 금입니다. 특대품 세상에 일단 사이즈부터 제공할게요. 자 사이즈는 요렇게 하면 29cm 정도 되는데요. 수영 좀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졌어요. 완전 작품이에요. 오 세상에 요기 얼굴 달린거 좀 보세요. 자 요기도 아주 빠글빠글 달렸죠.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화냐부리 생겼구요. 얼마나 단단하게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위트 캔디 금이에요. 요아이는 9만원에 완전 착한 가격으로 자 요렇게 두 끼가요. 와 비주얼이 너무 예쁩니다. 9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환타입니다. 2만원에 올려볼게요. 이거는요. 17cm 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환타색으로 물이 잘 들었구요. 두수가 정말 많습니다. 자 속에도 요런데도 아가들 정말 많이 품고 있구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은 아이입니다. 환타 2만원이구요. 전체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하면 20cm 되구요. 요렇게 하면 24cm 정도 됩니다.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렇게 해서 다육이 아지트의 자연군생 중대품 하는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올려주셔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서 예쁜 영상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2만원부터 보내드리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긴 시간 다육이 아지트 예쁜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